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국어 수업 해볼까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어디인지 먼저 찾아 봅시다. 국어 교과서와 국어 활동 준비되었나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국어 교과서 98쪽, 99쪽입니다. 오늘은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있는 곳을 알아볼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글자를 만들 때는 자음자와 모음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각각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한번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거에요.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들은 친구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자, 먼저 교과서 98쪽 그림을 볼까요?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가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야기 속에서 여우와 학은 조금 사이가 나빴죠.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식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네요. 자, 여우와 두루미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그릇을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서로 배려하면 친구 간에도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여우 앞에 있는 접시에는 무엇이 놓여 있죠? 네, 먹기 편하게 잘 잘라져 있는 바나나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두루미 앞에는 뭐가 놓여 있죠? 네, 두루미 주둥이처럼 길쭉한 그릇에 담긴 우유가 있어요. 그럼 바나나와 우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김새를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나나와 우유의 생김새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바나나는 이렇게 쓰죠? 바, 나, 나, 나 그러면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비교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바, 비업에 알을 붙이죠? 자, 바자일 때 자음자는 어느 쪽에 있죠? 네, 왼쪽에 그럼 모음자는요?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나요? 그럼 나는 어때요? 네, 나자도 역시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 더, 나를 더 만들어볼까요? 역시 오른쪽에 있죠? 바나나는 이렇게 모음자가 자음자의 오른쪽에 모두 있는 글자예요. 그럼 우유는 어떤가요? 자, 우유는 어떻게 쓰죠? 우 유 이렇게 쓰죠? 그럼 역시 만들어 볼까요? 우 역시 모음자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자음자의 어디에 있나요? 네, 자음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아까 바나나와 차이를 알겠나요? 네, 바나나는 모음자가 모두 글자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우유는 모음자가 모두 글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모음자의 위치를 찾아보는 공부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99쪽을 볼까요? 자, 글자에서 모음자가 있는 쪽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알아보기 편하게 모음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우를 볼까요? 여우의 자음자, 이 영 옆에는 오른쪽에는 여가 있죠? 모음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는 어때요? 이 영 아래에 있죠? 그리고 두, 루, 미에서는 모음자가 두에는 아래에 루에는 아래에 미자에는 오른쪽 옆에 있어요. 모자는 모는 아래에 자는 오른쪽 옆에 있어요. 그렇다면 모음자가 같은 쪽에 있는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음자가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모두 찾아 봅시다. 모음자가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뭐가 있었죠? 여우, 미, 자가 있어요. 그 다음, 모음자가 아래쪽에 있는 건 뭐가 있죠? 좀 많네요. 우, 두, 루, 모가 있어요. 모두 잘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글자에는 모음자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위치는 모음자의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모음자의 위치를 알아보는 활동을 좀 더 해봐야겠죠?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국어활동에서 하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더 해볼 국어활동을 찾아볼까요? 국어활동 40쪽, 41쪽 보기의 낱말에서 모음자가 있는 곳을 바르게 말한 동물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래요. 자, 자라라는 말을 먼저 볼까요? 자라는 어떻게 쓰죠? 자라 써보았나요? 그럼 모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자, 라 네, 모음이 모두 어느 쪽에 있나요? 오른쪽 옆에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호랑이는 뭐라고 하나요?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어요. 길이는 자음자의 아래쪽에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네,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네, 동물은 호랑이가 맞게 말했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겠죠? 천천히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어, 선생님이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하면 다음에 선생님이 학교에 왔을 때 도와줄 거예요. 부모님께 살짝 물어봐도 좋아요. 그러면 영상이 끝난 다음에 국어 활동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습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